Q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보여? 안 나오나요? 어우, 자, 잘만 나오대요? 야, 이거 봐 제가 VM에서 TMI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돌격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어디 보여줄 거야? oh, 야, 이건 안돼 한세 다 보여줘야지 저번에 인기가 돼서 형, 이거 좀 보여줘 어 그치 왼쪽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 와빵이냐 아니 와빵이니까 이렇게 아 와빵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흉부에 새로운 뉴 태투가 생겼어요 이거를 언제 보여줄까 고민이에요 근데 이미 팬사에서 하도 오신 엘리스 중 몇 명 궁금해셔서 살짝 보여주겠는데 V V는 아니지만 V 모양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